안녕하세요 유일모터스 김대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X5 조금은 특별한 차량입니다 40D입니다 40D 2013년형 마지막 이바디 40D 주행거리 14만km 완전 무사고 성능점검상태는 미세누유는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판매가격 2550만원입니다 차량 외관 실내 자세히 담아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X5 40D입니다 30D와는 외관상 차이는 하단 범퍼 안개등 범퍼 스타일이 조금 다르다 그리고 휠이 다르죠 휀다 가드, 휀다 몰딩이 좀 튀어나와요 그래서 좀 더 육중에 보입니다 X5 이바디가 육중에 보이지만 40D는 더 육중에 보인다 휀다 라인 이렇게 보이시죠 오늘 차량 40D입니다 오늘 차량 40D 휠이 기스가 좀 크네 휠 부식이 조금 있다 휠 기스와 휠 부식이 살짝 있네요 하지만 타이어 트레드는 와우 80% 오늘 차량 휠 상태가 좀 좋지 못하네요 뒤쪽도 휠 기스가 여기서 보면 보입니다 좀 이 정도에서는 이제 잘 보이진 않는데 이 정도만 오면 휠 기스가 많은 편이다 뒤타 트레드도 80% 타이어 트레드는 많다 40D입니다 오늘 차량 자 여기서 한번 볼까요 딱 커 보이죠 여기 딱 보이시죠 펜다 가드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이렇게 그리고 이제 범퍼 하단 범퍼 이 머플러 이 느낌도 달라요 이제 30D는 둥그런 머플러 얘는 약간 넓은 사각 느낌이 있죠 하단 범퍼 쪽 이 정도 차이 있다 보시면 됩니다 외관은 그 전동 트렁크가 들어간다 오케이 측면에서 봤을 때가 더 이쁜 것 같아요 40D는 자 거의 이 정도 30D랑 이 차이가 얼마나 될까요 여기 한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한 5cm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좀 더 육중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 휀다와 도어 색상 차이가 있어요 도어 색이 전에 들어간 것 같은데 가까이서 보면 티가 안 나지만 그리고 이런 카메라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확 확연하게 티가 납니다 그래서 도어 두 군데는 이색 차이가 있어서 도어 색 서비스 들어갑니다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리어 휠도 기스는 있다 기스가 조금씩은 있고 타이어 트레드 80% 자 오늘 차량 외판 또 이렇게 보면 하나만 틀린 것 같고 또 이렇게 보면 이 각도에 따라 좀 달라지네요 색상이 아무튼 두 곳 색상 차이 확실하게 있다 자 타이어 트레드 겁나 많다 휠 기스는 네 짝 다 있다 앞 타이어 트레드 80% 자 오늘 차량 외판 상태 이렇습니다 외판 미비한 곳 두 곳은 서비스 들어가고요 휠 기스는 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전면부 범퍼 하단 부분 그릴 엠블럼 헤드라이트 전면부는 매우 깔끔하다 자 실내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후석입니다 후석 30D와는 이 우드 내장제가 색상이 조금 달라요 30D는 그냥 패턴도 이런 나뭇결 무늬가 아니라 아무튼 되게 구려 30D는 실내 내장제 30D는 우드 내장제 색상이나 패턴이 좀 별로예요 그런데 40D는 괜찮다 후석 가죽 시트 상태 깔끔하다 그리고 천장 내장제가 블랙 원턴으로 들어가서 매우 깔끔합니다 그리고 후석 리어 송풍구는 2구 하단에 열선 시트 좌우 시거제 2구 확인됩니다 자 반대쪽 자 반대쪽도 동일하게 깔끔하다 X5가 수납 공간이 좁은 것 같으면서도 이 틈새 틈새 활용을 잘 해놔서 수납 공간이 많습니다 그리고 30D와 동일하게 차다 가능하다 자 앞쪽으로 이동할게요 자 조수석 도어 안쪽입니다 하단에 수납 공간 및 컵홀더로 사용 가능 그리고 40D는 30D랑 시트가 다릅니다 자 요 뭐라 그럴까 허벅지 뒤쪽 허벅지를 요게 또 받쳐줘서 대형 세단에 요거는 이제 전동으로 많이 들어가죠 40D에는 수동으로 들어가요 좀 더 편안한 승차감을 느낄 수 있다 제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좀 더 넓게 담아 볼까요 자 아무튼 그리고 요 허벅지 바깥쪽 또 요게 한몫합니다 허벅지 바깥쪽을 잡아줘서 좀 더 안정감이 있는 승차감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얘는 수동입니다 수동 자 그리고 깔끔한 대시보드 센터 패시아 실내 상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우드 내장제 느낌이 조금은 달라요 30D랑 훨씬 40D가 좋다 자 운전석으로 이동 자 운전석 도어 안쪽입니다 하단의 수납 공간 윈도우 사이드미러 조정 접이 스위치 확인되고요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스위치 확인됩니다 시트 상태 매우 깔끔하다 그리고 이제 핸들 모양이 다르죠 30D 핸들은 매우 투박해요 그런데 이제 40D 핸들은 멋스럽다 계기판 조명 조절 스위치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스위치 확인되고요 핸들 전동 헤드 스위치 확인됩니다 자 탑승해 볼게요 더 에어컨 좀 세고 설명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핸들 상태 일단 핸들 상태 매우 깔끔하다 그리고 패들 시프트 좌우에 보이시죠 자 주행거리 14만 킬로 입니다 대시보드 상태 실내 내장제 상태 천장 자 블랙 원턴이라 매우 고급스럽다 자 하이패스 그리고 블랙박스 2채널 확인되고요 썬루프 작동 자 썬루프 작동 매우 잘 된다 자 그리고 내비게이션 완전 구형맵 있어도 쓸모없는 무슬모 BMW 내비게이션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하단에 송풍구 비상등 스위치 도어 언락 스위치 그리고 그 하단에는 공조기 스위치 그리고 그 하단에는 CD 플레이어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그 하단에는 주차 센서 TCS 언덕 밀림 장치 전동 트렁크 스위치 확인됩니다 그리고 컵홀더 29 전자파킹 오토 홀드 중앙 컨트롤러 들어갑니다 메뉴 뭐 조절 여기서 다 하고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자 그리고 글로우박스에 매뉴얼 들어가 있네요 자 그리고 콘솔 매우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다 지거측 19 억스단자 USB 19 확인 자 요거는 필요가 없어서 거의 부숴버리셔도 됩니다 거의 무슬모 얘 공간만 차지해요 그래서 요거를 요거 탈착하시는 분들이 또 많으세요 자 이렇습니다 실내는 깔끔하네요 외관이 오늘 좀 아쉬웠었네요 자 그럼 중고차 구입 시 가장 중요한 주행 테스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발 자 중고차 구입 시 가장 중요한 주행 테스트 출발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속 구간에서도 저 리어 C필러 쪽 내장제 떨림 소리가 느껴진다 X5는 저 리어 C필러 내장제 그리고 배터리 저 후석 올리면 배터리 들어가는 그 배터리 케이스에서 내장제 떨림 소음이 있어요 그래서 방음지나 충격 흡수제 이렇게 붙여 두시면 저 소음은 조금 줄긴 줄어요 그런데 완벽하게 잡지 못하겠더라고요 아무튼 중고차 구입 시 주행 테스트가 이래서 중요하다 저속 구간에서 저 내장제 잡소음 발견됐고요 그런데 40D는 아 이 40D만의 맛이 있어요 저는 이제 E-Body F-Body 30D를 소유 중인데요 아 40D의 이 맛은 확실히 달라요 일단 40D 출력 좋고 패드시프트가 들어간다 그래서 좀 갖고 놀기 좋죠 이 패드시프트로 기어 단수를 조정해서 좀 갖고 놀기가 재밌다 그리고 갖고 놀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오토로 돌아가고 만약에 오토로 바로 지금 눕고 싶다면 체인지 레버를 좌측으로 뒀다 우측으로 누면 다시 오토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핸들에서 좀 더 세련됨이 느껴지죠 30D랑 40D의 차이 유관성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게 실내에서는 핸들 천장 내장제가 블랙 원톤으로 들어가서 고급스러움과 그 멋스러움이 증가된다 그리고 시트가 조금 달라지죠 시트가 좀 더 편안해져요 약간 버켓 시트 같은 느낌이 살짝 생겨요 그리고 외관에서는 이제 범퍼 그리고 이 몰딩류 이렇게 좀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30D보다 40D가 당연히 좋은 점이 많겠죠 그런데 가격 차이는 동스펙일 때 400에서 50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 이렇게 또 보시면 돼요 금전형 여유나 40D가 내가 좀 끌린다면 무조건 40D를 타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E-BODY, F-BODY 30D를 소유 중이지만 또 30D가 뭐 그렇게 모자른 건 없어요 당연히 비싸만큼 이 녀석이 그 값어치는 더 한다 이 정도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40D 다 해봐보자 아 그리고 실내 우드 내장제도 30D랑은 틀립니다 30D는 우드 내장제가 너무 벌개서 너무 벌개서 실내 래핑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냥 CTG로 저는 그래서 쉬웠어요 그런데 40D 우드 내장제는 좀 고급스럽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출단 갑니다 오 사운드 멋있어 급 가속 급 브레이킹 모두 좋다 역시 40D라 출력 부분에서 30D도 출력이 모자란다 이런 느낌은 없거든요 40D는 어이 재밌어 사운드도 좀 더 멋있어 이 정도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내 다른 점은 아까 말씀드린 그 언급한 부분 말고는 뭐 다른 건 없어요 나머지 옵션들은 이제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실내 내장제 블랙 이거 느낌 진짜 상당한 것 같아요 뭔가 고급스러운 이미지 세련된 이미지를 둘 다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도 내장제 이거를 아니야 그래 다 돈이야 내장제 염색을 할까 했는데 그냥 찾아 저는 이 40D에 재미가 있어서 F-BODY 40D는 지금 너무 비싸고 X5는 또 제가 E-BODY를 탔기 때문에 30D를 X6 E-BODY 40D를 한데 찾아볼까 생각 중이에요 또 그 40D만의 재미를 또 당분간 느껴보고 싶어서 X6 E-BODY 40D도 또 알아보고 있거든요 자 이제 곧 요철 구간 요철 구간에서 이 내장제 잡소음 더 크게 날 것 같은데요 자 요철 구간 도착 그렇죠 지금 소리 나죠 그런데 이제 하체 상태는 매우 좋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하체 부싱 소음이나 충격 이런 건 전혀 없고 내장제 소음만 나고 있다 자 두번째는 브레이킹하면서 오케이 브레이킹하니까 좀 더 크게 나네요 자 세번째는 그냥 탄력주행 오케이 내장제 잡소음이 제법 난다 자 이렇듯 시운전으로 상태 확인할 수 있는 게 매우 많아요 하부 체크할 수 있죠 엔진 미션 체크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런 내장제 소음 체크할 수 있다 이런 거 체크하는 겁니다 시운전이 X5는 그리고 시운전 체크를 무조건 해보셔야 되는 게요 X5가 많지는 않지만 간혹 미션 트러블이 있는 차량들이 있어요 미션 트러블이 있을 때는 300에서 많게는 400 정도 소요될 수 있으니까 무조건 시운전 테스트를 해보셔야 돼요 미션에 이상이 있는지 그리고 엔진 쪽은 이제 엔진 소음이나 정상적인지 아니면 비정상적으로 너무 큰지 이런 거를 체크하셔야겠죠 엔진 소음이 너무 크다 그럴 때는 인젝터나 고압 펌프 문제일 수가 있어요 인젝터나 고압 펌프가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엔진 소음이 좀 더 커지거든요 그런 걸 체크하시는 겁니다 자 차량들 보내고 안전하게 2차 테스트 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케이 출발 오 엔진 사운드 멋있어 와 속도는 금방 붙네요 자 급가속 급 브레이킹 시 매우 안정적이다 중고차 구입 어디서 하시던 이런 시운전 테스트로 차량에 어떤 이상 증상이 있는지 이런 상태 확인 후 그 다음에 센터 점검을 요청하셔서 소모품 교환 주기나 그리고 지금 주행 테스트를 확인할 수 없는 부분들 상태 확인 후 소견을 듣고 구입 결정을 하신다면 중고차 구입 진짜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듯이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과정 시세 비교겠죠 시세 비교를 통해서 내가 구입하려는 구입 목록 리스트 차량들을 만들어 두셔야 돼요 그 다음 그 리스트 목록에 있는 차량들을 이런 식으로 실차 확인을 해서 가장 베스트인 차량을 구입한다 이게 중고차 구입 잘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중고차 시세 확인이 필요하실 땐 저희 유일모터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수도권 매물 실매물 10만대 중 가성비 좋은 차량 2만대 강추려 두었거든요 인터넷 주소창에 유일모터스 또는 유일모터스.com 치시면 저희 홈페이지 이동 가능하십니다 거기서 이제 시세 확인 나에게 맞는 등급 뭐 차량 색상 뭐 여러가지 선택하신 후 구입 목록 리스트를 작성한다 그리고 실차 확인 자 그럼 마무리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유일모터스 성원과 구독 감사드리고요 다양한 차량 좋은 정보 좋은 가격으로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후 하십니다 으 으 좋아요 으